아니 그 이모랑 이모랑 나눠줘야지 이모랑 나누고? 이거도 나눠줘? 응 나눠줘 그 큰거야? 그 큰거야? 응 그 큰거도 이모한테 줘야지 그 큰거? 이모도? 이거? 이거 뽕토 있는거 뽕토 있는거 이거? 아니 이거? 있어? 봄이거 너무 많아 나눠야지 이거 봄이 많아? 이거 봄이거 나눠야 그럼 삼촌이랑 나눠 삼촌 나눠주세요 삼촌 나눠주지 어떻게 할까? 어 이모콘은 뭐죠? 저게 써요 어 여기있어? 뭐 믿고는? 저게? 고구마? 고구마 없는데 고구마 없어 고구마 먹고싶어? 아니 고구마 아니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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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? 초콜렛은 어디있어? 초코 저게 써요 먹어 삼촌 줄래 삼촌 줄래? 그럼 줘봐 고마워 삼촌 아깝에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? 삼촌 아깝에 삼촌 아깝에 삼촌 아깝에 그럼 뭐 믿고 지금 먹으면 안돼 네 이것도 이거 아니 네 너무 많은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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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라고 해야지 아니요 그럼 삼촌한테 뭐라고 해야지 이모한테도 이거 쳤으니까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한번 더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안녕히 가실게요 가방 먹어요 가방 먹어요 엄마 가방 넣으세요 나 안 다 먹은거죠? 응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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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먹고 엄마 가방 넣으세요 가방 근데 일단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것도 같아요 그거 맞지? 김치 같아요 김치도? 김치도